잉여멘 로블럭스 아 얘들아 이제 여름인데 워터파크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? 너무 좋은 워터파크! 여름엔 워터파크지! 야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 같은데? 너무 신음닭! 아이 그런데 워터파크에 놀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 수영복 좀 사야겠다 어 여기 남자 옷이고 여기는 여자 옷인가 봐 아 나 어떤 거 입지? 어 빨간색이 좋을까? 파란색이 좋을까? 아 시원하게 이걸로 간다? 어 어울리는데? 리아야! 어? 그건 여자 수영복이야? 아 그렇구나 다른 거 입어야 되는구나 응 방금 리아야! 응 그건 남자 수영복이야 어 그렇구나 이건 남자 수영복이구나 그러면 유후 어허 그래?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? 리아랑 나랑 커플 수영복이네? 어 둘이 둘이 완전 커플 같다 야 리아한테 어울리는 거 발견 이거다 이거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잘 어울린다 야 나 진짜 잘 어울려 짱별루당 자 어쨌든 우리 수영복도 샀으니까 오 모자도 있어 모자도 모자도 써야겠지? 뭐야 그 오징어는 완전 너처럼 생겼어 그 오징어 나는 이렇게 선글라스인데 야 선글라스네? 나는 이 시원한 모자 껴야지 햇빛을 가려주시는 모자를 끼고 와 미호야 너 완전 007에 나오는 스파이 같은 스파이 미니어 스파이?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 아가씨 이쁜데? 오늘 같이 워터파크에서 놀래? 영맨아 어 어딜 바라보는 거야? 아하하하 어어 미안 미안 넌 리아만 봐야지 아 어 가짜 자기야 아 가짜 이거면 제일 큰 거 먼저 타보자 어 그러면은 9번으로 가야겠네 우오 자 일단은 순가이동을 눌러서 큰 워터파크로 이동하기 얘들아 이거 3인용이다 딱 오오 야 이거 재밌겠다 오오 이거다 이거 오오 와 시원하겠다 진짜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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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들아 출발한다 3 오오 출발한다 오 출발한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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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출발해서 떨어지면 안돼 moje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꽉 잡아아 Hare 우와 내려갔다 꽉 잡아 와 완전 와 엄청 시원해 우리 옆에 있는 거 타보자 순가 이동해서 또 큰 워터팟으로 와 야 이게 진짜 큰 거네 어디 어디? 아 여기 여기 이거 2인용이네? 2인용이네? 가자! 자기야 잘 가 얘들아 좋아 가! 안오고 나는 모르는 여자가 간다 이거 완전 신났는데? 너무 신났다 이어도 오나? 야 재밌겠다 푸 푸 뭐야 쟨 꼴렁꼴렁 다이빙 보드로 가보자 이번에 다이빙 보드는 뭐야?? 엄청 큰 게 있어! 뭐야 이거 다 이거 이거 엄청 엄청 날 것 같애 뭐야 어 이거 1인용이다 어 아니다 오 1인용? 어 2인.. dome 3인용 어!! 가자!!! 야 완전 신다!!! 왜 그치agit 재밌어!! 이맛이지 야 시원하다 오우 얘들아 이번에 이거 타보자 자 안전수칙이 있어요 꽉 잡으세요 라고 하네요 온리원이래요 이건 아 이거 맨몸으로 타는거네 이거 자 이거 맨몸으로 타는거 기대가 되는데요 가볼까 야야야 만들어진났다 저기있는 바이킹터죠 바이킹 바이킹 좋지 바이킹 좋지 우와 워터 바이킹이네 워터 바이킹 와 물위에서 떨어지는것봐 야 우리 여기서 해적놀이 하자 해적놀이 선장님 저희 어디로 가는겁니까 우린 비키니시티로 간다 비키니시티로요? 오예야 비키니시티 얘들아 이거 재미없다 그러게 짱이 없는데 짱이 없는데 짱이 없는데 어 우리 아까 그 다이빙 그거 해볼까 어 잠깐만 몸이 너무 차가워진거 같애 어 으흠 으흠 넌 여기 앉아야지 오오 야 리아야 거품이 나와 빵구를 꼈더니 하하하하 야 너 시야하지 말랬지 들켰다 도망쳐 시야하면 안돼 공공중에서 매너인거 몰라 자 이제 지도로 자 이제 지도로 지도로 왜 여기서 뭘 좀 먹어야겠어 자 코카콜라 팔구요 벽토페퍼 코카콜라 먹어야지 돈 없어서 못먹어 나도 한입만 안돼 한입만 자 한입충 절로가 한입만 응 안돼 맛있다 애들아 애들아 우리 시원하게 다이빙하자 그래 그래 좋아요 먼저 간다 먼저 간다 응 먼저 간다 좋아해 내가 재밌어? 딱딱해 아 애들아 재밌어? 어 나 떼어볼까? 간다 하나 둘 셋 톡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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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점 만점은 십점 어니 오우 시원하다 와 진짜 놀러온 것 같아 시원하다 수건 아 이번엔 또 뭐 타보지? 어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? 어 이건 샤워하는데야 우리 워터파크 들어가기기 전에 샤워했을 텐데 맞다 괜찮아 아 지금이나 또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올라가서 resistance 올라가서 볼까요? 뭐가 있는지?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! 얘들아 재밌는 거 발견 뭔데? 여기에 약간 뭐랄까 틱톡이라고 해야 될까? 빤짝빤짝 빛나는게 있어 됐다 나왔다 길 요기야 길 요기 아 여기 이름이 네온 슬라이드래 내온슬라이드 형 이거.. 감전되는거 아니야? 간질 조심하래.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을 갑자기 받으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와.. 빛이 너무 센데?正 틱톡으로 가자. 틱톡이다! 잠깐만! 같이 가! Music 우와 이거 이쁘다 놀이기구 엄청 많아 우리 여기도 하루여기놀이구 가자 리야야 넌 집에가 나도 칠컷 놀려고 했는데 왜 난 집에가야된냔 말이야 어?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아 나는 그냥 나는 이분이랑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야 가 누구? 나? 나? 아니 너 말고 너 둘 다 가 너? 너? 너 둘 다 가 나 재밌게 놀고 갈게 무슨 소리야 저분은 리아를 따라온건데 저기야 자기야 가자 애들아 나 갈게 안녕 안돼! 같이 가! 어 리아 삐져서 진짜 갔다 안돼 리아야 리아 가 빨리가 갈거였어요 리아 멈춰 자 오늘 어쨌든 멤버들과 시원한 버터파크 놀러왔는데요 어 진짜 시원한거 같데 이거 진짜로 진짜 타는거 같았어 이거면 진짜 시원하다 역시 이 맛이지 어 이거 이리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? 어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잡고? 아닌가? 이거 잡고? 어 그래? 오 자꾸 올라간다 자꾸 올라간다 오 이거 출발 드림팁 아님?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고마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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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